음.. 음.. 이놈 루스트기야 여긴 베트남이야 바다 건너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 그리고 화장품 가게에서 들렀어 어때? 예쁘지? 여기 베트남이야 바다 건너서 수영해서 왔어 날씨도 정말 좋다 그럼 이제 들어가서 천국에서 좀 소개해 줄까? 그럼 따라와 천국 인어집 소개할게 자 들어와 천국 인어집 소개할게 컴인 여긴 빨래하는 데야 내가 여기서 빨래 열심히 했어 그리고 여긴 거실이야 이리와 거실 짜란 여기서 음료수도 마실 수 있어 그리고 이리로 오면 여기 봐 엄청나게 큰 욕실이야 여기서 목욕해야지 다음은 침실이야 다음은 침실이야 멋지지 다음은 수영장이야 그리고 여긴 수영장이야 학생 깜짝이야 너 왜 여기 있어? 사실은 지옥 수영장에 갔는데 물이 너무 뜨거워서 도망쳐 나왔지 응 그렇게 더운데 물이 뜨거워? 정말 안됐다 안됐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어야지 왜냐하면 여기 물은 시원하니까 그게 무슨 논리야? 따질 거 없고 같이 놀면 재밌지 그래 알겠어 같이 재밌게 놀자 뭐부터 하고 놀지? 응 먼저 이노라면 바다에서 주워온 보석으로 꾸며야 해 좋지요 뭐 주웠어? 나도 주워온 거 있는데 뭔데? 꺼내봐 여기 바다 쓰레기 바다 쓰레기 얼마나 많단지 오는 길에 최다 바다 쓰레기야 오우 노우 맞지 한 그룹 수영하기 어렵다니까 쓰레기 좀 그만 버려 맞아요 빨대 대신 입으로 마시고 분리수거 잘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 바다 친구들이 잘 살 수 있어 맞아 그만 버려 그만 이런 것들은 꾸미기 힘들고 내가 주워온 보석들을 보여줄게 좋아 어디 봐봐 짜잔 보석이다 우와 빤짝거리잖아 예쁘게 꾸며볼까 좋지요 먼저 하트를 붙이고 별도 붙이고 짜잔 예쁘지 엄청 많이 주워왔다 너 어디서 주워왔어 나 올 때 못봤는데 오우 노우 그렇게 막 붙이면 어떡해 응? 누구지? 여기가 구텔러집인가? 오우 비키가 놀러왔나봐 오우 비키? 오우 웰컴 투 마이 홈 비키 스텔러 반가워 완전 인어가 됐네 오우 어쩌다보니 그렇게 됐어 그랬구나 여기가 너네집이야? 응 전국 인어집이야 컴온 오우 이런것도 다 있어 오우 진짜 멋지다 오우 거실 오우 우와 신난다 야 너 진짜 좋은데 산다 오우 깜짝이야 오우 박세인도 있었네 근데 박세인은 악마 박세인? 그래 난 쳐나보자 박세인 정겨있던 박세인 악마 박세인 악마 아니라고 악마 아니라고 너 지금 악마인데 이거는? 나 잠깐 뭐 잘못해서 지옥에 갔다 온 것 뿐이야 지옥에서 도망쳤대? 도망? 어쨌든 난 이곳에서 시원한 물이랑 재밌게 놀거야 그래 재밌게 놀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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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재밌는 게임이 있지 재밌는 게임? 자 그럼 지금부터 엄청나게 재밌는 울놀이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풍선 안에는 엄청난 상품이 들어있는데요 엄청난 상품? 눈을 가리고 이 풍선을 찾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상금이 돌아갑니다 와우 나 곧 찾을거야 좋았어 그럼 두 손 숨어도 준비 꼭 이겨주겠어 꼭 이겨주겠어 자 그럼 안대를 착용해 주시고 보물찾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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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오우 잡았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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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겨울 잡았잖아 아아 이 안에 상금이 있길 제발 와우 어디서 오우 와우 하나 더 겟했다 예스! 빨리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왜 안 잡히는거야? 걸려 걸려 걸리라고! 어딨어? 잡았다! 어 무거워 잡았다! 내꺼야! 오 천사 이너스테라 선수! 벌써 여러개의 풍선을 잡았습니다! 쟤만 잡는거 같아! 난 왜 없는거야? 악마 이너 박수인 선수 아쉽게도 못잡고 있습니다! 악마 아니라고! 악마 아니라고! 누가 봐도 악마인데? 잡았다! 팍팍팍 잡았다! 9 4 3 2 1 땡! 끝났습니다! 모두 멈추고 안대를 벗어주세요! 힘들었다! 몇개 잡았어? 몇개? 과연 상금이들은 풍선을 잡은 인원은 있을까요? 결과는? 누구누구누구누구 나는 총 4개 잡았어! 하나 둘 셋 넷 나는 총 5개 건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가 더 많아! 악마 박수인 선수 5개나 집었네요! 나랑 쳐보자 박수인 청결승 박수인 악마 박수인! 아니지! 악마 아니라고! 악마 아니라고! 오! 터뜨린다 하나 둘 셋 어 없네 제발 이번에는 아 또 없잖아 음 둘 다 아직까지 상금을 건지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건지지 못한 걸까요 제발 이번엔 상금이 있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보석은 뭐지 뭐야 뭐야 스텔라 상금이 당첨됐습니다 보석이들은 보석을 뽑으셨네요 와우 나 이 반지의 주인이 됐어 아 부럽잖아 나는 없는데 안없어 하려노 아 없잖아 이로써 스텔라 선수 상금 당첨 와우 씻는다 이건 다 오키의 응원 덕분이야 고마워 스텔라 잘했다 키키키키호 오비키 어떤 상금일지 같이 열어보자 상금은 이 안에 있습니다 열쇠의 주인인 스텔라가 열어보겠습니다 와우 기대돼 이 열쇠를 열어보자면 어디 어디 무슨 상금이길래 철컷 열렸다 와우 멋진 보석의 주인이 됐어 이 아름다운 보석의 주인은 나야 아 부럽잖아 이것 좀 봐 신기하지 내가 받은 것들 대단하지 좋아 오늘도 신나게 천국 지옥 이너물 놀이 대상공 이 파란색 슬라이더는 인어 슬라이더네 인어 슬라이더? 와우 그게 그 유명한 인어 슬라이더구나 캐캐캐 유명해? 왜 유명해? 어 누나들 워터파크 인어에 대한 전설 알아? 워터파크 인어의 전설? 응 워터파크 인어의 전설 캐캐캐 그 전설이 뭔데? 궁금해 그 슬픈 인어 이야기는 옛날 옛날 한 옛날에 어느 아름다운 인어가 살고 있었대 음 인어 립스틱 어제 산 신상이지 발색이 잘되나 한번 써봐야지 음 괜찮은 것 같아 하하하 캐캐캐 어? 사람이다 내 모습을 들키면 안돼 하하하하 스텔라 공주 오늘 점심 식사 너무 즐거웠소 저도요 왕자님 하하하 우리 밥도 먹었으니 같이 슬라이드 타러 갈까요 공주 웹 그...아니 그럽시다 왕자님 캐캐캐 캐캐에 공주 공주 텔라 공주 리움 나 진짜 완자 공주 못하겠어 나 힘들어 누나 누나 지금 이야기잖아 진짜 아니고 상한 거 진짜 완자 공주 그만했으면 좋겠어 알겠어 알겠어 금방 끝나 좀만 더 힘내봐 오케이 리움 텔라 공주 거기 서세요 제가 잡습니다 왕자님 잡아보세요 절대 못 잡지 우와 너무나도 잘생긴 왕자님 한눈에 반했어 저 왕자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지만 나는 인어인걸 사람이 아닌 내 모습을 좋아해 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 인어는 사람이 배는 방법을 백방으로 알아봤대 여기저기서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아냈지만 범범이 실패했어 뭐야 저런 쓰레기를 누가 바다에 버린 거야 이렇게 무분별하게 바다에 쓰레기를 버려서 얼마나 바다 동물들이 힘든 줄 아세요? 제 친구 바다거북이는 플라스틱 빨대가 코에 들어가서 숨도 못 쉬게 되었다고요 어 근데 이건 뭐야 어떤 쓰레기를 버렸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어 어 이건 인어가 사람이 되는 방법? 슬라이드 타기 유효기간은 한 달? 어 저 슬라이드를 타면 한 달 동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정말 사람이 되는 방법을 찾았어 끼야 어 어디서 돌고래 같은 소리가 들렸는데 돌고래가 있나보죠 완자님 하하하 내가 땅을 잘 샀지 돌고래도 볼 수 있고 말이야 하하 지금 뭐 하는 거야? 왜요 공주? 문제라도 있어? 아니 왜 빨대를 아무데나 버려? 여기는 아무데나가 아니오 내 땅이오 그리고 여기 떨어진 빨대는 내 하인들이 알아서 치워줄 걸세 하하 그렇게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니까 환경이 오염되지 이 나쁜 사람아 아니 공주 나한테 지금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 그래 플라스틱 빨대 쓰지마 나 이젠 너랑 안먹고다 형 어 공주 어디 가오? 공주 스텔라 공주도 떠났군 에이 뭐 빨대 버렸다고 떠나는 사람은 가라 그래 세상에 여자 많다 캬캬캬 오 웨잇 잠깐만 너 나쁜 남자 해보고 싶냐? 응 멋지잖아 언제나 꿈꿔왔던 그림이지 캬캬 일단은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자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하하 오케이 에이 맞춰주기 진짜 힘드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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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좀만 힘을 내 사람이 되는 거야 으 으 으 우와 엄청 높아 무서워 그치만 사람이 돼야 해 도전할 거야 아니야 무서워 하나도 안 보여 아 안돼 무서워 아 우와 우아 으 으 으 으 우와 미끄럽게 차기 태양 창북했다 내가 사람이 됐어! 내가 사람이 됐다고! 무슨 행복한 일 있어? 왕자님이다 당신은 어느 나라 공주요? 저는 워터파크 나라요 워터파크 나라? 그 나라 참 멋진 나라지 감사합니다 왕자님 왕자님도 멋지세요 그럼 우리 같이 아프아플레에서 얼음땡 놀이 할까요 공주? 좋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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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겠어 그럼 요시 왕자님이랑 이렇게 두 발로 뛰면서 놀다니 정말 행복해 잡히기 전에 얼음을 해야 하오 그럼 땡은 누가 해주죠? 아 그런가? 그럼 잡히면 술래가 되는 걸로 하세 그래요 땡 와보야 잡혔잖아 공주가 술래가 되었네 깨깨깨 잡습니다 준비 시작 그리고 둘은 사랑하게 되었어요 목마를 테니 마시세요 공주 감사합니다 왕자님 뭐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 주시오 하인드를 시켜서 다 드릴 테니 깨깨깨 왕자님은 만약에 정말 만약에 제가 사람이 아니어도 절 사랑하실 건가요?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아니라 귀신 아니 인어라고 하더라도 사랑할 거일세 깨깨 왕자님 한 달 뒤에 내가 인어가 되어도 왕자님이 날 버리지 않을 거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제 인어로 돌아갈 시간이야 인어로 돌아가도 왕자님이랑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한 달 됨 저 이쁘게 왕자님 여기서 뭐하고 있었어 공주 다리가 왜 그러오 왕자님 저는 사실 인어였어요 잠시 사람이 될 수 있어서 행복했지만 전 다시 인어로 돌아가야돼요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인어였어 나는 인어랑은 결혼해서 살 수 없을 것 같아 왕자님! 저게 왕자님! 왕자님이 나를 버렸어 역시 인어의 몸으로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나 봐 탈라공주 다시는 빨대를 바닥에 버리지 않겠소 그 약속 꼭 지키세요 알겠소 그 약속 지키리다 근데 왜 갑자기 나랑 결혼해? 누나 진짜가 아니라 지금 상황극이잖아 오케이 재미를 위해서 해줄게 짠짠 짜잔 짠짠 짜잔 짠짠 짜잔 결국 사람이랑 결혼한다 왕자님! 그래서 그 인어는 물속에 들어가서 다신 나오지 않았대 와 인어 불쌍하다 너무 슬프다 인어 불쌍하다 인어가 들어가서 다신 안 나온 곳이 저쪽인데 저 슬라이드 이름을 인어 슬라이드라고 지었대 그래서 인어 슬라이드구나 아라나 우리 인어 슬라이드 타러 갈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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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해 볼게요 와 인어 슬라이드 나도 할게요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쭈아 오늘도 신나게 인어 슬라이드 타기 개성공 개성공 다두로두 뒤따르르르 뒤따르르 로 바다에서 주워온 예쁜 보석들 이렇게 붙이면 너무 예쁘지 귀여워 오비키 좋아 보이잖아 오비키만 다 가질 수 없지 내가 뺏어야지 야 박세인 너 어디 썼냐 어디 썼냐 일광용 칠기구 있었지 요즘엔 비타민 D가 부족해서 말이야 아 잘 했네 후후 후.... 이게 뭔지 보자 어 이거 이쁘지 바다에서 주워온 보석들이라 이건 내 거야 내 얼굴에 다 할 거야 그걸 다? 그럼 이상할 텐데 상관없어 여기 있는 거 다 내 거야 내 거 나도 어차피 주운 거라 가져도 괜찮지만 이것도 예쁘고 어머 또 이것도 예쁘고 예쁘잖아 말했으면 좋지 다다익선 너무 예뻐 예쁘잖아 진짜 그거라고? 자 자 인어 누나들 잘 봐 내가 공을 던질게 나를 다시 던져 잘 받아 그래 재밌겠다 자 진짜 던진다 받아 물 깨질 완전 잘 받을 수 있다 던진다 받아 나이스 캣지 재밌다 재밌어 기키오 미키 뭐야 둘이 재밌게 놀잖아 심술로 나는 심술부릴 거야 야 어리온 나한테도 던져봐 아 재밌다 깨끗게 잘 받아 박스위누나 야 야 똑바로 던져 똑바로 던졌는데 자기가 못 받은 거면서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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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위누나 난 다시 패스 내가 왜 이제 나한테 왔으니까 내꺼지 내 몸이지 와 역시 악마 박스위누나 너무나 아까 와 너무 재밌다 빨리 돌려줘 박스위누나 너 이거 갖고 싶어? 어 갖고 싶어 가지는 다신 안 줘 갖고 싶다고? 어 내 몸 왜 밖으로 던져? 갖고 싶으면 밖으로 나가서 가져와라? 나도 못 가질 거면 너도 못 갖고 놀아? 어허허헛 잉 박스위누나 진짜 나빠 잉 내 바슈헝 음 응 나는 엄마 박스위누라고 절대 착해질 수 없다 응 나 물속에서 재밌는 걸 찾아볼까? 물속에 재밌는 보석들이 많아 볼래? 저기 봐 보여? 반짝이는 바다 보석들이 바다 보석 찾는 일은 너무 재밌어 정말 이렇게 재밌을 수 없다고 보석 여러 개를 찾았다 쟤는 예쁜 보석을 많이 찾았잖아 나도 찾아야지 우와 바다 보석이다 반짝인다 우와 진짜 많이 줬고 예쁘다 예쁘지 너 먹게 가질래? 나 봐봐 진짜 고마워 나도 많이 바다 보석을 찾아서 팔아야지 보좌 될 거야 근데 왜 내 눈에는 옷도 안 보이는 거야? 저건가 뭐야 뭐야 이건 뭐야 바다 보석이 아니라 쓰레기잖아 왜 내 눈엔 바다 보석은 안 보이고 쓰레기만 보이는 거냐고 누가 자꾸 쓰레기를 버리는 거야 와 바다 보석이다 오리온이다 보석을 많이 갖고 있네 뺏어야겠다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야 야 보석 많다 뺏어가 생각하지마 악마 박세인 인어 누나 안 뺏어 나는 거래하려고 했지 바다에 좋은 거 많다 좋은 거? 뭔데 뭔데 바다에 좋은 것들이 많아 그것들에 비하면 보석은 아주 하찮은 거지 이 보석이 하찮은 거라고? 그럼 얼마나 좋자는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지 보여줘봐 보여줘봐 어디서 공짜로 볼라 그래? 나한테 보석을 먼저 줘 그럼 보여주지 에잇 보여주지도 않아 진짜 나쁘다 그래 나한테 보석이 들어왔어 자 너는 이거나 가둬라 뭐야 이거 쓰레기 아니야? 맞아 쓰레기 난 보석 가지고 도망간다 뭐야 박세인구나 어디가 에잇 또 당했다 아 보석으로 구며볼까? 이나가 착한 일 하면 사람이 된대 뭐? 착한 일 하면 내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나 빨리 사람 되고 싶은데? 안 되겠다 보석 뺏기고 쓰레기만 얻었어 야 우리 형 내가 보석 탓을 줄게 미안해 악마 박세인 누나가 나한테 사과를 하다니 나 처음 들어 자 여기 보석 됐지? 나 착하지? 어 뺏었다 다시 주기 착하다 그치? 착하지? 나 착하지? 나 착한 거 같다 어 착해 정말 착해 자 그리고 이거 받아 던져서 방귀놀이 하자 박세인 누나 뭔가 이상해 박세인 누나 뭔가 이상해 어 잘 봤네 야 다시 던져 리오나 에이 소름돋아 에이 소름돋아 리오나라니 에이 야 잘 던진다 잘 던진다 바닷속 쓰레기를 주워서 청소해볼까? 허허 착한 일 해야지 착한 일 착한 일 여기 쓰레기 있다 깨끗하게 쓰레기 청소를 다 해야겠어 허허 착한 일 착한 일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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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착한 일 했더니 내가 사람이 됐잖아 아우 신나 하하하 이제 달리기도 하고 마음껏 육지를 돌아다닐 수도 있어 야 어 악마 박세인 누나가 진짜 사람이 됐네 정말 착해진 건가? 믿을 수 없어 어? 오리온이잖아? 내가 착해져서 사람이 됐어 봐봐 하하하 으흠 으어어 팔이 생겼잖아 히히히히 으어어 그..그러네 진짜네 응 여기서 뭐하고 있었어 오리온? 나 낮잠 한숨 잘라 그랬지 지금 낮잠 잘 시간이거든 그래? 그럼 내가 자장가를 불러주지 자..자장가? 아니야 괜찮은 것 같아 난 착한 인어니까 잘 자라 오리온 어때 어디던 소리 으아아아 제발 그만 나 낯잠 자기 대 실패 사람 대기 대 성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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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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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거기서 오 어 어 어 아 야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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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와 바다 진짜 예뻐 이런 바다 좋아하시는 오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나 진짜 좋아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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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우와 우와 예쁘다 우와 우와 예쁘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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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 더우니까 우리 시원한 음료수 마시러 저기 가볼까 아 아 덥다 어 이너주스 그거 하나 주세요 오키님들 저는 지금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들이랑 같이 베트남으로 놀러왔어요 여기는 베트남이에요 우와 우와 나왔다 오 진짜 궁금해 시원한 이너주스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와 시원하고 진짜 맛있어 상큼해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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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너가 됐어 설마 그 주스 마시고 이너가 됐나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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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그렇다면 지금부터 바다에서 신나게 놀어 볼까요? 하하 하하 우와 우와 모래 엄청 잘 파져 지금부터 인어송을 만들어 볼 거야 인어송을 만들자 인어송을 만들자 인어송을 만들자 인어송을 만들자 인어송을 만들자 인어송을 만들자 오 슈웅 또 슈웅 어 으 와 저기 가서 놀면 재밌겠지 가보자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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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좀 먼저 가면 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워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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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해요! 좋아해요! 좋아요! 사랑해요! 오! 마이! 미키!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아! 미키! 재밌다! 재밌다! 미키! 재밌다!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어! 박수인! 너가 웬일이냐? 우리 가족 휴가 왔어! 너야말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어디서 수영질이야? 같이 놔면 되겠네 그럼! 누구 마음대로? 이벤트합니다! 다들 모여주세요! 이벤트? 관역을 맞추면 큐브를 줍니다! 지회는 한 번뿐! 우와! 저기 있는 물건을 맞추면 상품을 주나봐! 어! 당장 해야지! 관역을 맞추면 큐브를 줍니다! 지회는 한 번뿐! 아! 저 파랑색 물총 내꺼야? 안돼! 아! 이 물총은 내꺼? 어! 에이! 나는 그럼 이 망가지 총으로 해야되잖아! 아! 너는 상품 못하겠네! 불쌍하다! 박세인! 먼저 챙겨가다니! 하하하! 그럼 나부터 한다! 죽었어! 아! 뭐야? 안 맞춰줘! 물총에 물이 끝날 때까지? 그렇다면? 왜 자꾸 안 맞는 거야? 물총이 다 나갔잖아 다 안돼 이제 다 물 끝났어 나도 해본다 다 썼네 물이 나오잖아 물이 계속 공급되잖아 수영차 안에 있는 물을 다 쓸 때까지 계속 물이 공급돼서 물총을 쓸 수가 있어 재밌다 물총 호수를 이렇게 꽂고 마지막 거까지 명중 와 성공했다 와 튜브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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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자 뭐야 오비키 너 내가 다 봤어 너 반칙 썼잖아? 반칙이라니 웃기지마 물총 한 번밖에 기회 없는데 너 반칙 써서 내가 하는 거 내가 다 봤는데? 아니야 물총도 너가 먼저 걸은 거잖아 너 너 그거 내놔 도망가자 도망가자 야 너 거기 안 써 이거 안 써 안 돼 안 돼 너 거기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너 튜브 놓고 가! 안 되겠다! 바다로 가야겠다! 수영으로 하면 도망칠 수 있어! 어차피 너는 비행기도 못 탄다는데 수영해서 한국이나 돌아가야겠다! 그래도 이 튜브랑 함께하면 한국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 거야! 어? 뭐지? 뭐지? 행운의 편지인가? 뭐지? 어? 보물지도? 바다 안에 있는 보물지도인가 봐! 여기 바다 아래 있는 그 성인데? 좋아! 한국에 가기 전에 보물 찾고 가야지! 만약 여기서 보물을 찾게 된다면 난 부자다! 야호! 한국에 가자! 자! 오늘도 신나게 인어로 살아남기! 대! 성공!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환자기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